안녕하십니까. 뉴스대장 오늘은 대장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시고 오늘 또 두 번째 한번 보셨습니다. 시연 배우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시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네요. 오늘 저는 붉은색 계열로 입었고 우리 시연 배우님은 저기 약간 민트 색깔에다가 그런 색깔. 짠 듯한 느낌이네요. 약간 저희가 화면에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주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방송 나오시고 주의 반응 어떻습니까? 카메라 빨 잘 받는다고 하시고 또 긴장 많이 한 것 같다고 주변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긴장한 티는 안 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아, 그렇군요.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시연 배우가 다양한 아주 무서운 시월들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같이 사연 들어보기 전에 시연 배우님의 워밍업 밸런스 게임 한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나마 이런 시어머니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실까요? 라는 주제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들이 최고라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입니다. 내 아들이 최고라는 시어머니는 아들은 마마보이며 엄마말 무조건 잘 들음. 주말에 오라 했는데 아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수락. 왜 수락했냐고 뭐라 하면 엄마가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절하냐고 함. 연락을 강요하는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무난 인사해야 함. 카톡은 안 되고 전화로만 가는. 전화했는데 아침 메뉴 물어보더니 어머 얘, 우리 애는 그런 거 안 먹는다. 하면서 레시피 20분 동안 설명하심. 전화 안 받으면 어머 얘, 왜 이리 전화 안 받니? 이 두 시어머니 중에 어떤 분이 그나마 감당하기 편할까요?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게 전화를 안 받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레시피를 20분 동안 설명한다. 이거 못 견딜 것 같고. 글쎄, 저는 아들이지만 우리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 듣지 않고 살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해갖고 살아왔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나마 연락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정도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최고라는 시어머니는 우선 일상생활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많은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강요하는 시어머니는 제가 그냥 아침에 운동하듯이 입운동한다 생각하고 입운동한다? 네, 입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냥 연락 한 번씩 드리는 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 아들이 최고라는 시어머니와 연락을 강요한 시어머니 비교하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 갑자기 급습해서 냉장고 부는 시어머니 대 비교하는 시어머니 갑자기 급습해서 냉장고 보는 시어머니는 퇴근하고 왔는데 신발장에 모르는 신발 입고 들어가니까 왔니? 너는 주부가 냉장고가 이보니 우리 애는 이런 거 먹지도 않아 이러면서 잔소리 비교하는 시어머니는 첫째 며느리 본인 둘째 며느리 여우 기껏 생각해서 시어머니 생일선물 줬는데 둘째 며느리랑 비교하시면서 둘째 며느리는 옆에서 애교 떨고 있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세요? 저도 혼자 독립을 오래 해갖고 오래 살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수시로 저는 남자님들 불구하고 어머니가 수시로 집에 왔었어요 냉장고 뒤집어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 딸이나 아들 있으면 어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하실 잔소리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게 이런 것 같고요 남들과 비교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어머니께서 이렇게 급습해 해갖고 오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네요 확실히 남자분하고 여자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저는 그나마 비교하는 시어머니는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급습해서 냉장고 부는 시어머니는 사생활에 침해가 되면 일상이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불안할 것 같아요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비교하는 시어머니는 그나마 괜찮아요 제가 워낙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분의 안티 정도야 그냥 저도 관심 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시어님이 자존감이 높으신군요 아 네 아 그렇군요 자기애가 강해요 아 그쵸 자기애가 강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사연은 미국 며느리의 시월드 사연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며느리 시월드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유학 온 대학원생을 만나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집에서 한국어 사용하게 하셔서 매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대학원에 있다가 연애한 거거든요 벌써 결혼한 지 7년이에요 취직 후에 결혼했는데 미국식으로 했어요 일찍 독립해서 대학원은 장학금으로 다녔고 19살부터 제 손으로 살았어요 처음에 제가 살던 집에 제가 쓰던 물건들에 남편이 몸만 들어와서 살았어요 반지나 뭐 다른 건 하나도 안 했고 신혼여행도 돈을 아끼자고 해서 안 가고 주말에 근처에서 1박 2일 했어요 양쪽 집안 쓴 돈은 0원이고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결혼식 때 받은 돈은 양쪽 부모님께 기념 선물로 드렸고요 전혀 아깝지도 않았고 둘이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버는 건 둘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각각 용돈 똑같이 쓰고 생활비는 통장에서 맞춰 쓰고 카드는 둘이 합의한 거에서만 씁니다 시부모님 얼굴은 미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잠깐 뵙고 인사한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년 전에 한국으로 남편인 직장으로 얻어서 함께 들어왔어요 저도 물론 한국의 직장을 얻었고요 연봉도 항상 제가 많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여요 결혼 전에 남편은 저에게 한국 여자들은 진짜 이기적으로 남자한테 기대고 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좋다고 했어요 독립적인 성격이 너무 좋다고도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옷 첫 해부터 너무나 안 맞아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간간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나는 너 딸처럼 생각한다 어쩌다 시집에 가면 남편 보고만 피곤하겠다고 하고 싫어요 근무 시간은 제가 훨씬 길고 체력도 더 약해요 남편 먹을 것과 신음이 먹을 것만 챙기십니다 솔직히 웃겼지만 저는 남편의 엄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라 생각한다고 자꾸 말하니까 웃겨요 나는 너 딸처럼 생각한다 이거 많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일단 미국식 커리우먼인데요 여성분이 결혼했던 것도 보기에는 우리나라와 다 틀리게 미국식은 보통 그런 거 없이 다 결혼하잖아요 예물도 없이 반지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고 양쪽 집안에 쓴 돈도 없을 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럿 사회부터 혼자 독립해서 살았던 사람이 장학군도 받고 열심히 약적까지 살았던 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문화가 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문화가 다르죠 그거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런 게 아닌가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죠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복능적으로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며느리다, 딸이다, 사위는 아들이다?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노력은 해야죠 본능적으로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인간의 분명 그렇죠. 본능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시집에 가서 남편하고 함께 일하려고 하면 아들, 부엌도 좁은데 들어가서 쉬어 우리 아들은 부엌일 예전 안 해봐서 잘 못해 그래서 저는 저도 시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낯설고 힘들어요 둘 다 초보니까 함께 해야죠 그랬더니 본인은 아들 귀하게 키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결혼했으니 함께 일해야 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니 어린 제가 하는 게 맞대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나이 순이면 신우이가 막내니까 신우이가 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화내시면서 아휴 내가 할게 사실 시어머니 집이니까 시어머니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연상이의 아내와 결혼했네요 이 남편이 네네네 연상이다 보니까 신우이보다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참 이거는 이제 많이들 노력하려고 해도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결혼하게 되면 남녀평등에서 대부분 육아도 마찬가지고 반만씩 대부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도 아까우면 남에도 아깝고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하다는 말을 저는 참 늘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뭐 물론 다 바뀌지 않아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갈까요 세운사 사연입니다 자꾸 이모님들한테 선물하래요 얘야 곧 이모님 환갑이니까 선물 준비해놔라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선물이라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왜 시어머니가 선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모님이 환갑이라고 해서 선물을 해드렸어요 저와 남편이 열심히 골라서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드렸는데 이게 뭐니 더 비싼 걸로 줘야지 환갑 생일이라고 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백화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을 산 건데 예전 시어머니 환갑 때 더 비싼 거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비싼 선물 받으신 분은 시어머니신데 왜 제가 그거 값을 똑같이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선물이라는 건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화내셨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화내신 분이 있나요? 선물 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선물을 금전적인 수위로 많이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선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깐다고 해야 돼요 포장은 뜯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가서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대놓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시댁은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선물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선물인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달아난 마음 그래서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대놓고 한다 이거 대단하신 분이네요 넘어갈게요 다음 사연이에요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시랍니다 며느리 월급 얼마나 받니? 에휴 난 일 그만두면 생활비 어떡하니? 자꾸 제 월급 물어보시고 본인의 생활비를 걱정하세요 남편하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별다른 말이 없어요 동네에 아는 아줌마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건 생활비 좀 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으면 본인이 일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건강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이 큰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이고 아버님도 버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냥 듣기만 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자꾸 저만 자꾸 저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짜증이 나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세요 아 생활비 달라는 내용이라고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걱정돼서 그냥 저는 이런 얘기 예전에도 많이 들었었고 2, 3시 때 우리 부모님 너 대체 얼마나 뭐냐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데 저는 걱정돼서 하는 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시어머니가 하시면 약간 이제 약간 틀려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친정엄마가 생각하게 되면 아 걱정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 생각인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일을 하시지만 나중에 더 나이 드셔서 일을 그만두시면 용돈 정도는 챙겨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부모님들께서도 다들 이제 노후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그거 굳이 받으시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뉴스 보도자료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넘어갈게요 사연이요 자꾸 저랑 본인을 비교하세요 제가 새 옷을 사입으면 너는 네 시어머니 생각 안 나느냐 하세요 제가 새 옷을 사입는 것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모르겠어요 남편이 옷을 사입을 때는 아무 말도 없고 좋으시다고만 하시는데 제 옷만 자꾸 뭐라고 합니다 가방도 제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제 돈으로 샀어요 쇼핑하다가 시어머니 생각이 나거나 괜찮겠다 싶은 거 있으면 저는 사드려요 물론 제 용돈으로 사드립니다 제 선물이니까요 근데 매번 제 거 살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이 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드리고 싶을 때 사드리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자꾸 강요하니까 기분도 안 좋고 선물하는 기분도 안 나요 선물이 아니라 상납하는 것 같아요 이야 스트레스가 많나 보네요 이런 분들이 뭐 드라마에서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드라마 보다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분들 이런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애정결핍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질투 내는 분도 있으시고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자 넘어가죠 다음 사연이요 제 직장을 제 직장 생활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거 비교하는 게 좀 웃긴 건데 왜 남편보다 월급도 더 많고 지기도 높은 제 직업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직장이 힘들다고 걱정하셔서 저도 제 직장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더니 저보고 너는 성격상 나가서 일하는 게 맞는 사람이고 네 직장은 쉬엄 쉬엄에도 돈 잘 주는 곳이잖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엄쉬엄에도 돈 잘 주는 직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네 직장은 미국 날라류 회사잖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야 막말하시는군요 아무리 공무원들도 쉬엄쉬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떤 회사도 이렇게 쉬엄쉬엄해서 돈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맞벌이 시대지만 부모님 세대에는 거의 남사가 벌어서 여러 식구 먹여 살렸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넘기시는 지혜도 필요할 듯 합니다 이야 그런 지혜 그런 지혜는 어디 시험배우님만큼 되어야지 생기는 건가요? 나이가 먹으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또 넘어가고요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자꾸 저보고 남편한테 집안일 시키지 말아라 하십니다 저희는 집안일을 당연히 나눠서 합니다 장보기는 함께하고 청소는 남편이 하고 음식은 제가 해요 빨래는 남편이 하고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보고 남편 집안일 시키지 말고 저보고 하래요 이거야말로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둘이 살면서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제 집이기도 하지만 남편 집이기도 한데 이해가 안 가서 당연히 둘이 사는 건데 둘이 이래야 맞는 거죠 라고 했더니 원래 남편은 그런 거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집안일 하는 사람 없고 그동안 안 했으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배워서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보기 싫으시답니다 시어머니 가정이 아닌데 왜 시어머니가 싫으신지 이해 못하겠고 가정의 이론이 가정일에 소홀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매우 화내세요 화를 내는 이유 참 궁금하네요 어떤 분 시어머니실까 생각됩니다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긴 기분 때문에 궁금한 게 진짜 어머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뺏긴 기분 이런 게 들까요? 난 그거 궁금해요 제 주변에 보면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 언니들이 계세요 누뚱이 아들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웬만하면 결혼 안 시키고 싶다고 그런 말까지 해요 그래요?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그 모든 애정이 며느리한테 가는 게 싫대요 아 애정이 네네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요즘 소가족 시대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자 다음 생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시집에 놀러오래요 회사일 바쁜데 자꾸 놀러오라고 합니다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너는 무슨 맨날 일만 하니? 라고 하십니다 미국 살 때도 제 친정이 자동차로 30분 거리였지만 한 달에 한 번도 못 갔어요 바빠서요 근데 자꾸 주말마다 놀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가라고 했더니 남편도 싫대요 피곤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다고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저라도 오래요 왜 제가 가죠? 저도 일 더 많고 피곤한데 제 부모님 집도 아니고 왜 제가 가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안 갔더니 너는 미국물 먹고 왔다고 그렇게 이기적인 거니? 진짜 몇 년 전까지도 남념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저보고 갑자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기적이라고까지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낳은 자식이 안 간다는 건 이기적이라고 말 안 하면서 저한테는 왜 이기적이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어머님이 더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화내셨어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저라도 오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친한 친구끼리도 자주 보자 하면 좀 귀찮고 부담스럽잖아요 하물며 어려운 시댁에 혼자 가기가 아무래도 불편하죠 불편하죠 당연히 모든 관계가 서로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 가고 또 잘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해주세요 적당한 거리 이게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하더라도 이게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적당한 거리 얼마큼의 거리입니까? 그냥 이 정도 거리? 자 다음 사진 넘어갈게요 자꾸 말대답하지 말고 듣기만 하래요 너가 자꾸 말대답하니까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 말대답하지 마 그래서 듣기만 했더니 너는 왜 대답도 안 하고 듣기만 하니 어른이 말하는데 퍼르장머리 없이 대답을 하면 약속을 하는 건데 전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답하면 약속하는 거라 그럴 수 없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맞는 거지 그런 것도 못 배웠니? 그래서 저도 생각 있고 제 나이프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말대답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예라고 대답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냐고 하니까 그러면 또 안 된대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하래요 말을 잘 들으래요 충고해 주셔서 그게 맞는 말이라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으나 제 이성으로 맞는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어른이 이야기하면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빌어야지 퍼르장머리 없이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면 사과드리겠지만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사과할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화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이라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참 저에게 말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모르시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조건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한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결혼했다고 모르는 어른들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체 넌 부모님한테서 뭘 배운 거니 라며 막 화를 내세요 저도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서 서로 존중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너처럼 어이없이 너처럼 어이없는 애는 살면서 본 적이었구나 이러셨어요 이거는 많이들 겪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 드라마 소제도 많이 나왔었고 저도 실제적으로 이거 얘기 들은 적도 많고 이거 보게 되면 결국 이거예요 어르신분께서 생각이 좀 틀렸다 생각해도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약간 젊은 사람으로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그걸 조금 익히면 더 좋지 않나 맞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이거는 뭐 시어머니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선후배 관계에서도 이런 얘기들 좀 고충들이 있거든요 저도 약간 이런 게 좀 어렸을 적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른말 하는 내가 보다 이건 아닌데 대놓고 얘기하네 근데 이게 갈등이 생기더라고 네네네 내가 고운 말로 들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항상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도 적대감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이 또 맞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있죠 일단은 또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적대감을 갖고 들으니까 일단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시어머니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대처법 같은 것들을 시험배원님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런가요?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꾸 전화라고 하십니다 할 말이 없는데 왜 전화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와 고민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전화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괜찮으신가 싶어서 전화는 당연히 했고요 물론 남편과 함께요 알려드릴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전화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왜 자꾸 전화 안 하는 거니? 라고 하시길래 전화할 일이 없어서 안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넌 시부모 안부가 안 궁금하니 남편이 전화할 때 함께 안부도 묻지도 않고 다음부터는 따로 전화하거라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고? 며느리가 무슨 마법의 단어도 아니고 며느리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뭔가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말하셔서 저는 팔려온 느낌이에요 결혼하면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할 것이 맞냐고 했더니 그게 그냥 전통이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 전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데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이건 악습이에요 라고 했어요 화 엄청 내셨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친구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이런 고민을 제가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충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속상해서 입원하시겠다고 해요 속상해서 입원하는 건 처음 듣는 말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더 화내실까 봐 그냥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오늘 봤던 것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재벌과 며느리들 교육 실제적으로 현대관의 삼성과 며느리들의 교육들이 있대요 이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그런 재벌집의 어머님들이 아닌가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이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초기 증상들이 아닌가 생각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뭐 재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삼성가나 이런 데 같진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재산이 많고 시댁이 돈이 많으면 알아서들 잘할 거예요 알아서들 잘할 텐데 글쎄요 이 사연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서로 우리가 남의 어르신한테도 가서 봉사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서로 조금 애정을 가지고 서로 바라봐 준다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네요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사랑스럽게? 오늘 지난번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틀리네요 지난번에 좀 공포특집에서 했는데 화사하게 곱게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셔서 이제 또 정신에 감사드리고 연휴 때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일단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그렇죠 제주도 추석 때 제주도 내려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집에서 식구들 언니 동생 다 불러다가 같이 맛있는 거 해먹기로 했습니다 요리도 잘하시니까요 네 요리 잘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시험배우님과 함께했고 오늘 클로징을 한번 시험배우님께서 직접 한번 해주실 거예요 멘트 한번 음악과 함께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뉴스대장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에 시작인 내일부터는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맑고 신선한 날씨를 보이다가 추석 당일인 오는 21일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요롭고 여유롭고 사랑하는 한가히 보내세요 추석에도 뉴스대장 계속됩니다 자 오늘 뉴스대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